음악 전국에 계신 택원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루의 이름 설민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34회 시험 보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강좌는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을 위한 강좌라기보다는 35회를 대비하는 분들을 위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야 자격증 손에 쥐고 원하는 꿈을 향해 달려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35회 참 막막하시죠? 안는검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뭐 출제 경향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총평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어떻게 34회가 출제되는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징은 일단 난이도 자체가 좀 쉬웠다라는 겁니다. 안는검이 좀 복불복이 있어요. 지난번 33회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거에 비하면 이번엔 좀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난이도는 중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이한 난이도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정치하고 문화사에서 80%가 출제됐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경제사회보다는 정치문화사가 많이 출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많이 출제된 편이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정치하고 문화사만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네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은 글쎄요. 뭐 우리가 저는 한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한국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80%를 다 맞추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점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전 분야를 골고루 공부하면 그러면 뭐 80점 90점 나오는 거거든요. 나의 첫 번째 성공의 첫 번째 단추 한국사능력검증시험을 너무 모험적으로 공부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공부하자. 알아만 두세요. 내용은 뭐 중고등학교 한국사 수준에서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아무래도 중급이니까 난이도가 고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겠죠. 평이한 난이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비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빨간색이 전근대사. 선사시대부터 이 전근대사라는 게 뭐냐면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말하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2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근현대사는 이제 뭐 대원군 들어보셨죠. 그 근대부터 일제를 지나서 현대사까지를 근현대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18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통합형 전근대사 근현대사를 합친 통합형에서는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시대사별로 한번 뽑아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선사시대는 아무래도 사료나 자료가 적으니까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가 없고 고대부터 여기 있는 현대 심지어는 통합까지 골고른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 파트에 목숨을 건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제가 수업시간에 요게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딱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어떤 시험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신다면 전혀 부담 없이 공부할 양이 확 줄거든요. 부담 없이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분류사별로 보겠습니다. 단연 정치사가 31문제가 되고요. 문화사는 9문제고 경제 3개, 사회 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인물사가 4문제, 지역사가 2문제가 출제됐으니 제가 이런 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대략 이런 모양새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라는 말씀에서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하실 텐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는지 대표적인 유형 파악을 위한 베스트 5 문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물 문제를 골라봤어요. 가나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일단 딱 보니까 삼국사기를 출처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중기적에 김부식이 썼다라는 삼국사기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뭐예요? 삼국시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서쪽으로 순행을 해서 완산주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완산주라고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전주거든요. 전주에 이르렀다. 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막 환영을 했대요. 이 사람은 인심을 얻는 것에 기뻐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다시 한 번 나오죠. 전주에 도읍을 세워서 자 여기 나옵니다. 의자왕의 쌓인 울분을 갚지 않겠는가라고 했대요. 의자왕이면 백제의 마지막 왕입니다. 백제 망했어요. 근데 그의 원수를 갚는다는 건 백제의 뒤를 이은 후백제를 건국하겠다는 얘기죠. 아 전주에 처음 도읍을 정한 견헌의 후백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밀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완산주 전주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인물은 견헌을 말하는 건데요. 그 다음 인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아가 스스로 왕이라 일컫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에게 군사를 요청해서 고구려를 깨트렸대요. 내가 그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낌 오죠. 가 인물이 견원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나 인물은 누굴까요? 아 이 사람은 고구려의 뒤를 이은 후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그렇죠. 궁예가 되죠. 이 궁예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영특하고 카리스마가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서 중략하고 세월이 지나서 스스로 미륵뿌리라 약간 무슨 사이비 종교인 비슷하게 됩니다. 머리에는 금고깔을 쓰고 몸에는 가사를 누르면서 막 사람들을 의심하고 부하들을 괴롭히다가 결국 부하였죠. 왕건과 그의 주변 동료들 호족들에 의한 반란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인물이 바로 궁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견원입니다. 훈요십조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훈요십조라는 것은 궁예를 몰아내고 후고구려를 고려로 바꾼 왕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후대에 남긴 유언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귀주에서 거란의 침입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도 고려시대 유명하죠. 강감천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납니다. 궁예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통일신라 하대 해상호족 세력인 짱이죠. 보고 드려야 되죠. 장보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납니다.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요것을 우리는 이제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가나입니다. 신라의 수도를 공격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신라의 수도를 공격한 것은 여기는 견원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여기는 후고구려의 궁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 아마 한국사 초심자 여러분들은 누가 누군지 코멘트 달기가 어려울 텐데요. 선생님과 함께면 아주 쉽고 재미있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니까 선조 수정실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조 때 있었던 전쟁 뭡니까? 그렇죠. 이거밖에 없죠. 임진연에 벌어진 외인들의 난동상권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러 도에서 의병이 벌어집니다. 여기도 보면은 마침내 도내의 거족 명인이 유생등과 선비들도 함께 했어요. 조정의 명을 받들어 창이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것을 들은 자들이 격동 아주 그냥 같은 말이죠. 부한외동하여 격동해서 원근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집에 응했다. 의병의 탄생 과정입니다. 호남 전라도의 고경명 김천일 경상도의 곽재호 정인홍 호서 충청도 쪽 경기 충청 조헌이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라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요거 세종 때의 대마도 쓰시마 정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만손이 영남만인소를 올린 것은 요것은 1881년에 고종 때가 됩니다. 고종 때 이제 미국하고 수교맺는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경상도의 유생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신 거죠. 김윤후라는 스님 출신의 장군이 적장 살리타를 사살한 건 고려시대의 항몽의 시기가 되고요. 흥선대원군이 적화비 건립을 명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고종 때 1871년이 됩니다.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한 것 대표적인 임진왜란 때의 권율의 행주대첩 아닙니까? 다 수업시간을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생소하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 또 선조실록이 나옵니다. 선조 지금 두 건 하셨어요. 가가 처음 설치된 이윤에 알 수 없지만 지금 오른 거를 골라야 돼요.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게 포인트죠. 자 변방을 방비하는 일에 대한 긴급한 일 등이 있을 때 대신과 지변, 재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계획책을 세우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변방을 수비하기 위한 기관이죠. 변방을 수비하기 위한 기관 이렇게 하면 뭐라고 딱 보여져요? 비변사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는 이런 단순 군사회의 기구였는데 지금은 8도와 6조의 업무가 모두 비변사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는 선조 때 임진왜란이 벌어졌고요. 선조는 의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이 도망을 갔던 국가 비상사태 시국에 무슨 의정부 대신들 모이고 6조 판서에서 2호의 병영궁 언제 그럴 새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모든 정치경제, 사회문화, 행정이 비변사 국방회의기구로 이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선조 임진왜란 7은 이후에도 비변사가 최고회의기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는 유명무실해지고 의정부로 출근하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여러 판서들이 이제는 비변사에 모여서 회의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후기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급부상하였다. 수업시간에 100번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문제에 나왔어요. 자 그럼 비변사 오른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은 이제 근대와서 1883년인데요. 문을, 문을, 글자를 박는 기관입니다. 방문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발해의 중앙정치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중앙정치제도. 3번입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혁파되었다. 대원군은 여기 있는 비변사가 자신의 정적인 안동 김씨, 서인 노론 세력들이 장악한 것에 위협을 느끼고 여기 있는 비변사를 혁파를 합니다. 그리고 비변사에서 담당했던 정치와 관련된 문제는 의정부를 부활시켜서 의정부에 맡기고 그리고 군사와 관련된 부분은 옛 조선초에 있다가 유명무실화된 산군부라는 군사회의기구에 이렇게 이름을 하죠. 그래서 하나로 뭉쳐진 대신들의 권력을 둘로 나누어 놓은 것이 바로 대원군의 비변사 혁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죠. 자,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삼사라고 불렸던 건 홍문관이 되겠고요. 중서문화선과 중추원에 고관이 참여했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고려시대의 식목도감, 국내의 어떤 내부 법식을 논의하는 식목도감이랄지 아니면 군사 문제를 관장하는 도병마사와 같은 임시회의기구가 되겠습니다. 요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곤과 함께라면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로 저절로 머리에 담기고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39번 다음 인물 카드에 가해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물 문제가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은 1904년 경북 안동 출생입니다.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사건에 연루됐대요. 독립운동 가세요. 자, 청포도 하면 이거는 국문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면 뭐 다 아시겠죠? 바로 그렇죠. 여기는 3번 이육사의 청포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뭐 인물들 이름이 지금 안 나왔는데 이 분이 이제 김유정이 되겠습니다. 김유정이란 분은 써드릴까요? 김유정 이분은 이제 뭐 봄봄이랄지 동백꽃 같은 그 소설로 유명하신 분이고 1935년부터 37년 동안 이제 3년 활동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활동을 했느냐? 20대 나이로 그만 요절을 하게 됩니다. 천재는 하늘이 좀 일찍 데려가는 것인가 가슴이 아픈 일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나홍규 선생입니다. 나홍규 그래서 영화 아리랑을 1926년에 발표하셔서 아주 우리나라 영화계에 획을 그으신 분이 여기는 나홍규 선생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좀 멋지게 생기셨죠. 이중섭 선생님입니다. 이중섭. 이분은 뭘로 유명해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농경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소그림으로 유명하신 분이 바로 이중섭 선생님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만의 한용훈 선생님이죠.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독립의 선두로 쓰셨던 님의 침묵이라는 시도 쓰시고 조선불교 유신회를 통해서 뭔가 불교를 개혁해보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셨던 근데 독립운동가가 바로 만의 한용훈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이런 어떤 문화사 문제 중에서 여기는 국문학과 관련된 분을 이렇게 답으로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또 나왔구나. 우리가 문화사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엄청난 빈출이라 자주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라 좀 골라봤어요. 그 일제강점기 일제수탈파트가 되는데 이 파트는 일제강점기를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즉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몇 개의 상황인가를 묻는 그런 시기를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1조입니다. 헌병은 치안주제에 관한 경찰과 군사경찰을 관장한다. 다 볼 거 없고 일제강점기 초반에 일본인들이 제복을 입고 소위 말하는 무단통치, 무력으로 처단하는 무시무시한 통치를 벌였거든요. 무단통치시대 1기라는 것을 여기는 우리는 헌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만화의 사파로 출제됐어. 일제강점기가. 일본 경찰이 정복을 입고 칼을 차고 말을 탔다. 1910년대 1기입니다. 그런데 사복을 입고 그냥 뭐 일반 사람처럼 이러고 껏덕대고 돌아다녀 이거는 20년대, 30, 40년대 2기, 3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910년대 사실 오른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출제는요. 3기가 되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전쟁 막바지가 돼서 연합군에게 이제 밀리고 밀리자 쌀까지 무작위로 뜯어갔던 공출이 이제 뺏어간다는 얘기거든요. 3기가 되고요. 국가총동원령 뭐 인적, 물적 자원, 사람 끌고가 심지어는 개도 잡아 끌고가 거기다가 요강에 학교에 종, 동상 다 뛰어가 대포 만든다고 요게 바로 국가총동원령이 됩니다. 무시무시하죠. 요것도 전쟁 막바지고요. 남면 북양 정책도 남쪽에는 이제 그 면을 키우게 하고요. 면, 면제품. 그리고 북쪽에는 양을 키우게 해서 그 면제품과 양털로서 일본의 섬유화학공업의 원료지로 우리 한반도를 삼겠다라는 정책 요것도 3기, 30년대가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대표적인 이제 일제강점기 제1기의 일본의 획책이 되는데 뭐 이거예요. 처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세금을 뜯어야 되는데 그럼 대표적인 세금이 그때는 농경국가이다 보니까 토지 셀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땅을 얼만큼 가졌는지 뭐 내용을 알아야 세금을 뜯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백성들의 토지를 바꾸마꾼 뜯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수업시간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자 정신 근로령이 시행되었다. 이거 뭐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그 아물지 않은 상처에 지금 저 이상한 사람이 일본의 이상한 사람이 지금 소금을 뿌리고 있는데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도 역시 일제강점기 제3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실제 가슴 아픈 역사는 가슴 아픈대로 다시 반복되면 안 되니까 자랑스러운 역사는 그 정신을 잇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대로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강의는요. 제가 방송에서 하는 강연처럼 어떤 가슴에 의식을 담아드리는 그런 강연이라기보다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해드리기 위한 머리에 지식을 담아드리는 머리에 지식을 담아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최적화된 강의 여기는 태건과 함께한다면 여러분들 쉽고 재미있고 빠른 기간 안에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한국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건과 함께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